한글자막 by 한효정 KBS 대표 강사 이남승 선생님 그가 도착한 곳 우리나라의 보물 제주도 많은 내용 알려주기에는 설레입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은 이곳 제주도의 명문 대정여자고등학교 이남승 선생님과 제주 소녀들의 즐거운 만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남승입니다 오늘 6월 25일인데요 오늘 대정여고에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손들어 볼래요?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수험생활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조금 해 줄게요 선생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과 같은 수험생이었어요 친구들과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밥을 먹고 매일 똑같은 스케줄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을 것만 같은 터널 속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민이 뭐가 있어요? 무엇이 고민이에요? 성적 성적 진로 훌륭해요 선생님이 이런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오늘 석식이 맛이 없었어요 2학년 되니 살이 쪄서 교복이 안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공부에 관련된 고민을 하고 있다니 참 대단합니다 선생님은 어떤 고민이 많았냐면요 이 고민이 많았어요 선생님은 잠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잠 안 많아요? 많아요 그렇죠? 수면시간 어느 정도 수면시간 해야 되는지 그렇죠? 선생님은 특히나 아침 잠이 너무 많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느냐 선생님이 먹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먹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고3쯤 되니까 오 돼지가 돼 있어요 선생님 고3 때 별명이 목욕탕 아저씨였습니다 덩치가 너무 커져서 목욕탕 헬스장 아저씨였는데 여튼 살이 많이 쪄서 밤에는 안 먹고 아 그러면 아침에 먹방을 찍으면 되겠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했죠 엄마나 고3이고 너무 힘든데 아침에 맛있는 걸 먹으면 체력 회복이 돼서 공부를 잘할 것 같아 아침에 음식 향기로 삼겹살 우리 도색이 도색이 맞죠? 도색이 향기로 날 깨워줘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 어머니는 매일 아침 삼겹살 구우시고 만두를 굽고 귤을 까서 선생님 코에다가 대고 일어나 일어나 이렇게 받아 먹으면서 일어났죠 네 여튼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첫 번째 얘기는요 주변 사람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들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이 많죠 저기 우리 대정여고 선생님도 계시고 부모님도 계시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적극적으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튼 선생님은요 평범한 일반적인 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 그리고 주변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선생님은 네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에 입학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요 EBS에서 또 막 경쟁을 뚫고 EBS 강사에 합격해서 지금 5년째 강의를 하고 있고요 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선생님이 수험생활 때 그리고 지금 많진 않지만 지금 나이 동안 선생님이 받은 내용을 받은 도움들을 여러분에게 도와주고 싶습니다 정말 많이 도와주고 싶거든요 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뭐였죠? 고1 고2 그대들이 성공적인 수험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성공적인 수험생활에는 마음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하다 보면 좀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지 않나요? 나는 그랬어요 아 공부 이거 해야 되나? 대학 가야 되나? 대학 안 가고 나 지금 재밌는데 지금 놀고 대학 때 20대 열심히 공부할래 그러면 안 될까?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수능 실패하면 어쩌지? 이런 고민들 안 해요? 그렇죠? 바로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을 다 잡는 것 이 단단한 마음 그리고 여유가 넘치는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선생님은요 수험생활의 마음을 이거 같아요 선생님이 경험한 수험생활 마음은요 치과 진료를 앞둔 환자 여러분 치과 좋아해요? 아 정말 싫어요 정말 무서워요 그쵸? 정말 아프고 웬만하면 가고 싶지 않잖아요 입을 벌리라고 하고 혀를 갖다 내리라고 하고 기계 돌아가는 윙윙 소리가 들리고 이 모든 것이 밖이 아닌 신체 안 그것도 입 안에서 이뤄진다는 것이 너무 끔찍합니다 그쵸? 침은 나오는데 침은 삼킬 수 없고 물은 고이고 정말 선생님이 웬만하면 치과는 안 가려고 해요 하지만 치과 안 가면 어떻게 되죠? 아픕니다 언젠간 가야 해요 이는 썩게 되고요 우린 평생 그 이를 이용해서 음식을 먹어야 되고요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지금 힘들더라도요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되죠? 더더 이는 아파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지금 하기 싫어요 하지만 지금 안 하면요 언젠간 해야 됩니다 이 시대 되면요 대학 가서는요 더 힘들어질 거예요 대학 학점을 위한 경쟁을 해야 되고요 졸업 후에는 취업 전쟁에 또 공부를 해야 합니다 공부 언젠간 해야 되고 만약에 해야 된다면 지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공부는 왜 하는 걸까요? 왜 하는 거야 얘들아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래 만족할만한 대답이 나왔다 또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그치? 돈을 많이 벌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 맞죠? 아 그런데 그거 말고 좀 더 중요한 뭔가가 있지 않을까? 행복한 삶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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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들 뭔가 있잖아 그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둘러봐요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치 않니? 비슷한 우리는 옷을 입고 비슷한 헤어스타일 하고 별로 꾸미지도 않고 그치? 어 비슷한 맨날 같은 밥을 먹고 비슷한 스케줄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수능 시험이 끝난 그 뒤부터는 달라집니다 이젠 같은 옷을 안 입어요 우리들 이름 앞에 대학이 다릅니다 달라져요 그렇지 않을까? 나는 재수를 학원의 친구는 대학생이 됐어 CC가 됐대 그리고 같이 대학을 가도 어느 대학의 단위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지 않나요? 질 것 같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장소도 달라집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만난 남자친구도 달라질 거예요 20대는요 끊임없이 나와 남을 나와 너를 비교하면서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30대가 되면 점점 그런 게 무의미해져요 진짜 30대가 되면 어느 순간 우린 비슷해져 있어 좋은 대학이든 안 좋은 대학이든 혹은 대학이 아니든 어떻게든 사회에 진출했고요 비슷한 월급을 받고 살고 있고요 비슷한 걸 먹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30대 남자들은 야구 보고 치킨에 맥주 좋아하고 똑같아요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예요 30대가 되면 애 한둘 키우고 있고 직장에서 비슷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40이 되면 어떨까요? 더 비슷해져요 60, 70이 되면요 똑같애 경로당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야 너 우리 애 지금 너무 중요해 야 너 내신 몇 등급이야? 야 할머니 너 대학 어디 나왔어? 이런 얘기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의미 없습니다 이거 공부 대학? 의미 없어져요 지금은 중요하지 20대도 중요해 하지만 점점 중요하지 않아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너희들에게 편안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을요 응? 자 우리 심호흡 한번 해볼까요? 심호흡하는 방법 가르쳐줄게요 코로 숨을 쉬어야 돼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내쉬는데 그래 잘했어 너 소리를 내면서 숨을 내쉬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이 백 속까지 코로 들이쉬고 부끄러우니까 입으로 한 번에 하 됐어요 다 해보자 하 어깨를 올렸다가 내려놓은 것처럼 하 좋아요 소리 좋습니다 자 심호흡을 했어요 마음이 편해집니다 생각해보자 너희들이 정말 하고 싶은 거 뭐예요? 뭘 하면 좀 즐거워질까? 뭘 하면 죽기 전에 아 난 이래서 즐겁다 그런 거 떠오르는 거 있어요? 자 그 떠오르는 직업을 갖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하다면 대학이 필요한가요?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만약에 공부가 필요하고 대학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를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대학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내가 어차피 편하게 생각해서 어? 죽기 전에 정말 즐겁게 일을 하고 싶은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가 필요하고 수능 점수가 필요하고 대학 공부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죠 지금 하는 것이 나중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나중으로 갈수록 기의 문은 점점 좁아지거든요 알겠죠? 자 첫 번째 내가 그대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뭐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그리고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할 때 공부가 대학이 필요하다면 해 그리고 만약에 만약에 말이죠 우리는 보통의 인간이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고 상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원한 대학이 못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이걸 원해가지고 결심을 하고 내가 노력을 해서 그 과정을 열심히 했다면 실패한다고 해도 그 과정 속에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도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했다면 공부가 필요하다면 대학이 필요하다면 시작을 하십시오 알겠죠? 자 이제 공부하는 방법대에서 알려줄게요 내가 그거 전문가잖아 내가 치과의사가 아니라 공부 가르쳐주는 그 의사입니다 여러분의 진단을 내려주겠습니다 자 인강 활용법에 대해서 얘기해줄게요 인강이 뭐죠? 인터넷 강의 인터넷 강의입니다 EBS 아유 좋아요 EBS에서 나온 건 나와요? 네 EBS에만 인터넷 강의 있는 건 아니고요 EBS가 대표를 하고 있죠 네 인터넷 강의를 인강이라고 합니다 인터넷 강의 인강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없애줬어요 여러분들은요 원하는 강의를 어디에서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간에서 어떤 선생님의 강의를 원하는 만큼 마음대로 반복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요? 인강을 통해서요 이제는 내가 서울에 안 살아서 강남 대치동에 안 살아서 내가 우리 집이 돈이 넉넉하지 않아서 나는 인터넷 강의를 공부를 못했어 난 점수가 안 나왔어 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이제는 EBS는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인터넷이 없다면 학교에도 많습니다 그쵸? 들을 수 있는 환경은 충분히 구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인터넷 강의를 같은 선생님의 강의를 같이 공부를 해도 점수는 천차만별입니다 선생님은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있죠? 한국지리 네 맞아요 한국지리입니다 한국지리 선택자 수가 몇만 명일까요? 혹시 알아요? 네 3등이에요 3등 10개 과목 중에 생윤 사문 다음에 한지인데 조만간 1등으로 올라갈 것 같아요 너희들이 한지 선택할 거니까 자 약 한 10만 명 정도 수능을 보는데요 선생님이 EBS에서 한국지리 듣는 학생들이 6에서 7만 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수능 끝나면 난 수능 정말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욕을 쓰진 않지만 게시판에 사라집니다 왜 이렇게 점수가 다를까요? 그렇죠 정답입니다 활용법에 대해서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너희들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이 인강을 200%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전문가인 내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요 뭘까요? 편량 편량을 버려야 됩니다 불편하게 해야 돼요 나 스스로 불편하게 해야 돼 인강은 정말 편리한 교육매체지만 동시에 강제성이 없어요 학교 수업 방과 후 수업도 아니고 학원도 아니기 때문에 듣다가 안 들어 상관이 없고 듣다가 뭐 딴짓해도 누구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 자유의지에서 시작하고 끌어 나가야 되고 강의를 들어야 되고 완강까지 너의 의지를 통해서만 강의가 시작돼야 됩니다 끝이 나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편리함을 버려야 됩니다 불편함을 주십시오 방과 후 수업 학원 수업처럼 강의 계획을 세우세요 나는 이 강의를 선택했으면 완강을 하겠다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시간에 일주일에 얼만큼 듣겠다 라는 계획을 꼭 세우세요 알겠죠 그리고 계획을 세우고 달성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스스로 칭찬 보상을 줘 나는 나에게 도색을 줬어 만화책을 조금 읽었기도 하고 잠을 좀 많이 자기도 했어 잘했으면 자 이렇게 보상을 주고 꼭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씩 시작했다면 완강을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 편리함 버려야 나는 무엇이냐 핸드폰을 버리십시오 우리 핸드폰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잖아요 그쵸 핸드폰을 버려야 돼요 어떻게 버렸냐 인강을 들 때 핸드폰을 매너보드 이런 거 말고 딱 전원을 꺼버려요 그리고 책상 위에 두면 나도 모르게 눈이 가거든 서랍에 넣거나 가방에 넣으세요 알겠죠 꼭이에요 근데 나는 선생님 핸드폰으로 들어요 한 친구들은요 어 우리 메신저 그 강의 들 때 오면 안 되잖아 메신저를 갖다가 수신 차단해 버려 그때는 무음 오는지 아는지 모르게 그지 이렇게 의도적으로 환경을 비슷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학교 방과 후 수업이나 학원 같은 경우는 내가 지켜보고 있잖아 너를 너가 공부를 안 하면 뭐라 하잖아 근데 인강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보통의 학생이고 의지가 나약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을 우리가 스스로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알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인강 200%의 활용법은요 멈추고 생각하기입니다 자 세 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한 학생은요 인강을 들을 때 아 그래 이 사람 이렇게 설명하는구나 오케이 이해했어 하고 넘어간 친구가 있고요 두 번째 학생은요 이해를 하고 난 뒤에 아 이거 중요해 하고 필기를 막 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요 이해를 하고 어 중요해 필기도 하고 어 얘가 왜 이렇게 이 남생이가 왜 이렇게 설명을 했지 이 지형 왜 이렇게 설명할까 이 자료를 왜 이렇게 해석할까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강의를 멈추고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를 그걸 필기합니다 자 몇 번째 학생이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걸까요 그렇죠 너희들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아이 자식 설명 잘하고 있네 오늘따라 머리가 이상한데 얼굴이 부었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어 이해하고 얘가 왜 왜 이런 설명하는지 멈추고 생각을 꼭 하란 말이야 그리고 그걸 필기하십시오 알겠죠 꼭이에요 인강은 멈췄다 플레이했다 멈췄다 플레이했다 자유자재로 됩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꼭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세요 자 세 번째입니다 바로 복습하기입니다 복습의 중요성 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1년 전에 공부해 1년 전에 우리가 봤던 버라이티 쇼나 영화 내용 기억하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 버라이티 쇼 어려워 아 영화 왜 이렇게 어렵지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재미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이 세상엔 아무도 없습니다 버라이티 쇼를 복습하고 필기해서 그래 이 영화 주인공이 이런 대사를 했어 아무도 없어요 인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봅니다 내가 설명을 해요 끄덕끄덕 넘어가면 머릿속에 안 남아 그리고 욕을 하지 에이 자식 이렇게 가르쳐서 내가 이 모양이야 뭐가 부족한 거야 복습하는 것입니다 복습이에요 복습은 몇 번 하느냐 세 번 최소한 세 번 하십시오 첫 번째 복습은 언제 하느냐 강의가 끝나고 나면 복습을 바로 시작하십시오 강의 보통 50분이잖아요 멈추고 강의 듣고 하면 몇 분 정도 걸릴까요 60분 하자 그지 1시간 딱 걸려 1시간 하면 최소 1시간이면 복습을 최소한 20분 하십시오 알겠죠 60분 20분 복습 과목마다 조금 다르겠죠 기본은 60분 20분이에요 오케이 자 두 번째 복습은 언제 하느냐 잠잘 때 하세요 오늘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 전에 복습을 하세요 근데 이 두 번째 잠자기 전에 복습의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렇죠 눈을 감고 하는 거야 눈을 감고 내가 오늘 공부했던 내용 큰 내용만 살펴봐 그 오늘 같은 경우는 어 이남승이라는 사람이 대정여고 와서 오늘 어떤 내용을 얘기했지 끝나고 나는 야 집에 가서 공부를 뭘 했지 대략적으로 뭘 생각해봐요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때 딱 눈을 뜨고 책을 보세요 어 몰라 나 잘래 내일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치? 그래서 자기 전에 침대에 스탠드 딱 두고 스탠드 껐다 켰다 하면서 책을 보고 이렇게 해서 하세요 알겠죠?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마지막 세 번째 복습은 언제 할까요? 그 주일에 일요일 오전 오후 저녁 중에 딱 한 타임을 딱 통으로 비워내세요 그 시간에 일주일 동안 인강으로 전 과목 인강으로 공부했던 내용을 자세하게 복습하세요 너희들이 필기했던 거 있잖아 필기했던 내용을 보면서 아 이때 선생님이 어떤 설명을 했는데 어 잘 모르겠어 그럼 다시 듣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 주 동안 공부한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하세요 그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내신 점수와 수능 점수가 달라질 겁니다 오케이? 자 복습 몇 번 하는 거라고? 세 번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런 게 있어요 음 우리 여학생들은 필기를 아주 잘합니다 그죠? 색깔별로 하고 형광펜트 하고 근데 왜 필기하는 거죠? 잘 언제 잘 보이려고 선생님한테 잘 보이려고? 그래요 복습할 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복습할 때 복습할 때 잘 보이려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필기한 내용을 어디에 넣기 위해서? 머리 그렇죠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필기만 화려하게 하고 아우 나 공부 잘했어 아우 힘들다 팔 아파 끝내지 말고 제발 우리 학생들은 그게 문제예요 필기는 화려하게 담거나 화려하게 하는데 머릿속에 안 넣으면 안 돼요 결국 공부는 바로 머릿속에 넣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자 우린 지금까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 봤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자 그리고 공부가 정말 필요하다면 시작하자 그리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인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인강만 잘 활용하면 너희들이 어느 곳에서 공부를 하든 지금 내 성적이 어느 점수이든 노력만 한다면 원하는 점수 반드시 얻을 수 있습니다 적어도 한국지리 세계지리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응? 자 공부 됐어 이제 뭐가 필요하지? 그래 내가 원하는 그래 대학에 합격을 해야지 대입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에서 자유를 얻기 정말 매력적이지 않아요? 자유를 얻어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거야 대학들이 막 나를 오라고 해 내가 골라서 가는 거야 자유로워지는 거죠 얼마나 매력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수시, 정시 우린 고민이 많습니다 수시, 정시 어떤 기준을 세워서 수시, 정시의 힘을 쏟아야 되죠? 어떻게 알고 있어요? 우리 대정여고 예쁜 고1, 고2 여러분들은 내신이 좋으면 수시 모의고사 좀 잘 나오면 정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젠 조금 패러다임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하느냐 수시는 필수입니다 응? 수시는 필수예요 즉, 내가 가진 강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수시 방향을 선택해야 되는 거지 나는 내신 점수가 내신 등급이 좋다 무조건 수시 모의고사? 정시 이거보다는 내가 가진 강점 내가 교과의 내신 점수의 강점이 있는지 아니면 비교과의 강점이 있는지 아니면 논술 글쓰기의 강점이 있는지 이 강점에 따라 수시 방향을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능 점수는 이 대입 전용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수능 점수를 가지고 수시에서 최저가 좌우가 되니깐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수시고 정시고 이걸 고민할 필요가 없어 너희들은 뭐야? 수능 점수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요 대입에서 우린 유리해 뭐가 유리하니? 농어촌? 그렇죠 아 그래요 대정 읍 농어촌 전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농어촌 전용을 활용하면 우리가 올라가야 할 우리가 겟 해야 할 수능 점수는 그렇게 우리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 우리를 대입해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뭐라고요? 수능 점수입니다 수시 정시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수능 점수라는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수능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고1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고1 고1 내신이든 수능이든 모두 인강을 활용하세요 학교 수업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강의 EBS 강의를 활용하세요 어떻게? 인강 활용법을 가지고 지금 준비를 하면 돼요 차근차근 그리고 모의고사 진도가 잘 안 맞잖아 학교 진도라 그럴 때 아무것도 진도가 안 맞아 진도가 안 맞아 난 점수가 낮았어 이렇게 우리 정신 승리 이제 하지 말고 모의고사 진도는 다 나와 있어요 진도가 딱 발표되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내신 준비하듯이 모의고사도 그 범위에 맞는 강의를 들으세요 내신 대비 강의도 EBS에 있고 모의고사 1학년 2학년 강의도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내신 수능 구분이 없어요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자 우리 고2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이제 여름방학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름방학이 너희들 뭐 할 거예요? 우리 고2 뭐 할 거야? 고2 여름은 내가 수학과 영어 중에서 부족한 감옥을 오로지 그것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안녕하는 거야 이 시간 지나면 수학이나 영어는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지 그러면 고2 여름에 네 너를 잡고 원하는 일을 한다 네 너를 잡고 내 원하는 대학에 간다 라는 생각으로 이 녀석만 잡고 한번 미치게 파 보십시오 그걸 꼭 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내신 중요하니까 내신하고 모의고사는 아까처럼 모의고사 진도 발표되면 학교 진도랑 조금 다르지만 그에 맞춰서 등급을 유지하는 연습을 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고2 너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고2 겨울입니다 고2 겨울이에요 고2 겨울부터 공부를 해야 돼요 왜? 고3이 되면 내신 공부하느라고 수능 공부할 시간이 얼마 없거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나는 수능 공부 시간도 없고 점수도 모의고사 점수 안 나오니까 그냥 수시 내신 점수에 맞게끔 그냥 나 갈래 하고 그냥 포기를 해버려 일찍 6월 모평을 치면 바로 포기를 해버려 너희들 고2들은 그 그렇게 안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고2 기말고사를 끝나고 12월 1월 2월 내신에 상관 안 하고 오로지 모의고사 공부만 할 수 있을 이때 국어 수학 영어 공부를 너희들 전체 공부해서 머릿속에 기억하니? 정리? 80% 시간 비중을 국수영역에 집중하세요 그 나머지 20은 탐구 과목 탐구 두 개 중에 하나의 개념은 무조건 끝을 내야 돼요 알겠지? 8 대 2로 이렇게 해야 돼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해 응? 알겠지? 제발 부탁이야 이렇게 공부를 하면 돼요 응? 좋아요 수능 고득점은 너희들에게 다른 세상을 보여줄 겁니다 정말 내가 아까 심호흡하고 내가 꿈꿨던 직업을 갖게 해줄 거예요 갖게 해주는 대학을 합격하는데 수능 고득점이 필요해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 연계 EBS 70%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EBS로 공부를 해야 될 건 같기도 한데 어? 공부해야 되나?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 많을 건데요 선생님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말고사 곧 다가오는데요 음.. 나는 남들보다 좀 시험을 잘 받아야겠어 점수를 등급 잘 받아야겠어 교훈시 가서 내가 친한 선생님한테 가서 몰래 얘기해요 선생님 나 등급 잘 받아야 되니까 어디서 시험 문제 낼 건지 어느 교재에서 문제 바꿔서 낼 건지 좀 알려주세요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좋아하는 그 선생님이 아 그래 우리 예쁜이는 특별히 얘기해 줄게 어느 문제집에서 요렇게 요렇게 문제 조금 바꿔서 낼 거야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가르쳐 주셔요 그럼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공부해요 공부를 하겠죠 미친 듯이 신고를 하면 아 그래요 신고를 해야지 신고하기 전에 그렇게 물으면 안 되지 자 그게 바로 수능 연계입니다 그게 수능 연계라고요 EBS에서 몇 가지 교재에서 문제를 개념을 변형하거나 자료를 변형하거나 문제를 변형하거나 이걸 약 70%를 내겠다 라고 외친 것이 수능 연계 EBS 70%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합니다 수능이란 시험 있죠 여러분들 크게 어려운 시험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능이란 시험은 머리가 똑똑하고 머리가 나쁘냐에 따라서 점수가 좌지우지 되는 시험은 아니에요 수능이란 시험은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 내용이 엄청 많은 시험이 아닙니다 누구나 보통의 노력을 한다면 적어도 EBS 연계 교재를 가지고 세 번 정도 공부를 한다면 일정 점수 받을 수 있는 시험이 바로 수능 점수에요 너희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응? 그래서 이제 우리 고2 여름방학입니다 뭘 하라고요? 수학 영어 부족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세요 그리고 2학기 지나갈 거에요 기말고사 끝나는 그 순간 우리는 시작이다 내게 기회가 왔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12월 1월 2월 바로 수능 모드로 돌입해야 됩니다 EBS 연계 교재 수능 특강이 1월 초면 나옵니다 그 전에는 수능 개념이라는 연계 교재는 아니지만 EBS에서 강의라는 선생님들이 기본적인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한 교재를 만들어요 그게 수능 개념 교재고 그 교재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다 수능 특강 연계 교재로 공부를 하신다면 보통의 노력 세 번 정도만 연계 교재를 본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점수를 받을 수 있고 특히나 우리에겐 힘이 있어요 어떤 힘? 그래! 그걸로 가는 거야 훨씬 남들보다 유리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알겠죠? 좋습니다 자 이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공부는 머릿속으로 하는 거죠 정리해볼까요? 처음 우리가 뭐 얘기했죠?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단단하면서도 여유롭게 편안한 마음을 가집시다 어?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이 공부가 필요하다면 대학이 필요하다면 시작을 하자고요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인터넷 강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어떻게 활용해야 되죠? 계획을 세우고 핸드폰을 버려야 되고요 아 꺼야 되고요 그리고 멈추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복습을 하는데 복습을 몇 번? 세 번 너무 공부를 잘하는 거 아니야 너희대? 이게 공부야 다야 그리고 대입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수시 정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수능 점수를 올리는 것이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도 난 수시에 대해서 궁금한 우리 고1 친구들이 있겠죠?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고1 친구들 이 수시 준비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어떤 꿈이 있고 어떤 공부를 대학에서 하고 싶은지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고등학교 3년 동안 요것을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돼요 일단 나는 뭐 특정 전공 관련된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데 그거 관련된 고등학교 내신 점수 안 줘면 안 되겠죠 그거는 점수는 좋아야 될 거고요 그럼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입학 사정관들은 응? 그래야 되죠? 그 다음 비교과 교내 관련된 대회 가서 수상해야 되죠 독서 읽어야 되죠 그리고 내가 어떤 전공을 어떤 공부를 하고 싶다면 그거와 관련된 책을 읽고 나 혼자 연구도 해보고 글도 써보는 포트폴리오도 만들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수시 준비입니다 응? 고2도 아직 안 늦었어 얘들아 하지만 핵심은 뭐라고? 수능 공부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수능 고득점을 위한 최고의 학습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학습법은 뭐죠? 혹시 여러분들 아나요? 최고의 학습법 정답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최고의 학습법 정답이 없어 매년 새로운 학습법이 나와요 난 이렇게 해서 수능 성공했다 응? 근데 정답은 없어 맞는데 나한테 맞는 학습법이 있는지 없는지에요 그리고 우리 대정여고 우리 고1 고2 너희들도 성공을 해서 또 너의 학습법을 이 자리에 서서 너희들 후배들한테 이야기할 날이 꼭 올 겁니다 너희들 학습법을 최고의 학습법이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최고의 학습법 네 가지로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질문입니다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사실 질문을 하는 것을 되게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선생님한테 질문하면 선생님이 귀찮아하지 않을까 날 싫어하지 않을까 뭐 이딴 걸 질문해 이런 것도 몰랐어? 라고 얘기하면 어쩌지 친구한테 질문하면 아 뭐야 아 귀찮아 이렇게 얘기할까? 질문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 점수 이상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수학이라는 과목에서 그래서 오늘날 이러면 안 되겠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학습관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해서 질문을 해봤어요 나보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한테 그 친구가 해설서에는 해답지에는 없는 방식으로 교재에는 없는 방식으로 나한테 설명해 주는데 그게 머릿속을 쿵 때렸습니다 왜 진작 난 질문하지 않았지? 그러면서 친구를 적극적으로 친구한테 물어봤고 그런 친구들 도움에 받아서 선생님은 서울대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질문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 많이 계십니다 대정요고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도 퇴근 안 하시고 너희들 지켜준 선생님이 계세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알겠죠? 질문해 질문 많이 하세요 질문을 하고 친구들한테 질문을 받으면 내가 친구에 대한 답을 하면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또 머리가 정리됩니다 친구가 질문하면 음 내게 공부하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질문 답을 꼭 하시고요 알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최고의 학습법 두 번째는요 수업입니다 수업 자세 수업 선생님이 얘기했죠 선생님 잠이 문제였다고 수면 시간 몇 시간이 적당할까요? 7시간? 6시간? 5시간? 4시간? 뭐 이것도 천차만별입니다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적당한 수면 시간은 어떻게 정하느냐 내가 낮 시간 동안 수업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을 정도의 수면 시간을 확보해라 응? 내가 4시간 자는데 5시간 자는데 수업 시간에 잠 자 줘라 그러면 그 4시간 5시간 나한테 적당한 수면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7시간 자야지 낮 시간 동안 내 컨디션 100%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 다음에 7시간 주무세요 엄마가 왜 이래? 라고 한심하게 쳐다봐도 상관없이 난 7시간 자야지 엄마 24시간에서 7시간 빼면 몇 시간이야? 17시간 동안 나는 밥 먹는 시간 3시간 빼면 14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란 말이죠 응? 소신을 가지고 하라고 그치? 물론 고3 되면 7시간 좀 많죠? 6시간까지 줄이구요 그 낮 시간 동안에 수업 시간에 졸지 않을 정도로 밤에 공부를 하라고요 나는 밤에 공부를 잘한 데서 잘 된 데서 2시 3시까지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졸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그 의미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수면시간 수업시간에 졸지 않을 정도로 수면시간을 정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 수업 레이저를 썼네요 수업 자세입니다 이렇게 앉는 친구가 있고 이렇게 앉는 친구가 있어요 어떤 자세로 공부해야 되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 대정여고 우리 예쁜이들은 아무도 이렇게 안 앉아있네요 이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이 허리가 누워져 있으면 누워져 있는 자신이 있는 만큼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는 시간도 더 늦어진다고 합니다 항상 전투적인 자세로 딱 엉덩이 딱 뒤로 하고 등받이에 대면 안 돼요 뒤에 대면 안 돼요 딱 집중해서 전투전에서 그래 너 설명해 봐라 오른손은 필기구 딱 쥐고 전투적인 자세로 다 공부를 해야 돼요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수업 시간에 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너희들이 많이 물은 질문이지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얼굴 때려 친구는 안 때리죠? 네 얼굴 때리는 거 좋지만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고운 얼굴을 때릴 수가 있습니까?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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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떠다 넣으세요 물 찬물도 좋은데 요즘에 선생님 들으니까 찬물 먹는 게 그렇게 안 좋대요 찬물이 왜 안 좋은 줄 알아요? 차가운 물 먹으면 뜨거워지진 않죠? 차가운 물 먹으면 배에 참균이 많으면 지방이 잘 낀대요 똥배에 가장 안 좋은 게 찬물 먹는 거래요 그 말 듣고 선생님은 선생님 제일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아이스 아메리카노거든요 안 먹습니다 땀을 뻘뻘 내지만 뜨거운 것만 마셔요 아무튼 자 진짜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잠을 깨대 찬물도 좋지만 우리 또 대학교 때 빼기 또 힘들잖아 그래서 물을 하여튼 많이 맞으세요 물은 정말 피부에 좋죠 그리고 선생님 이렇게 깨요 음 땀을 선생님 좀 때리고 뭐 꼬집기도 하고 막 누르기도 하는데 선생님은 확실한 거는 귀를 만지는 거더라고요 귀 한번 만져봐 만져봐 빨리 어때요? 아파요? 몰랑몰랑해요 잘 접혀요? 선생님처럼 이게 잘 접혀야지 건강하대요 어린 애기들은 귀가 엄청 몰랑몰랑해요 그런데 살면서 귀는 왜 그 이 뭐죠 이게? 막 찌르는 거 수지침 수지침에 이 귀가 온몸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하거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아프다라는 것은요 어떤 몸에 어떤 부분이 안 좋다는 거래요 그래서 귀를 갖다 계속 만지작거리면 정말 아파요 그리고 잠이 확실히 깹니다 알겠죠 친구 귀 잡으면 안 돼? 자기 귀만 이렇게 해요 그럼 잠이 확실히 깰 거예요 응? 수업시간 젊으면 안 돼? 정말 잠이 확실히 깨 자 절대 안 됩니다 자 세 번째 엉덩이입니다 엉덩이의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 뭐라고 큰 엉덩이? 왜 그래? 자 박진영 이런 게 아니고요 자 엉덩이는 뭐냐 노력의 중요성? 이런 것도 있습니다 노력의 중요성 중요하지만 더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엉덩이는 집중력을 키우셔라는 것입니다 어? 우린 왜 공부하지? 다시 한 번 그래 수능 시험 잘 보기 위해서 연습은 항상 실전처럼 해야 되거든 근데 실전인 수능은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날까요?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몇 시에 나올까요? 4시? 응 4시 15시 52분에 딱 끝이 나요 총 약 9시간을 앉아 있어야 돼요 9시간을 앉아 있어서 그 장소에서 처음 보는 그 장소에서 그 긴장된 그곳에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 동안 공부했던 걸 쏟아내야 돼 집중력을 가지고 9시간 앉아 있어서 얼마만큼의 체력이 필요할까요? 어마어마한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요 가장 긴 시험은 몇 분일까요? 수학 100분입니다 100분 동안 집중해서 수학 문제 풀어야 돼 한 50분 하고 선생님 저 10분만 쉴게요 다시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우리 여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다가 수능 실전에서 남학생들이 조금 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체력이 조금 약해서 그래요 9시간 앉아 있다 보니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하다 보면 4교시 탐구는 내 실력의 반도 발휘 못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연습을 어떻게? 실전처럼 해야 됩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엉덩이를 무겁게 하고 한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힘들어요 우리 야자 시간에 선생님 1시 갔다 올게요 선생님 물 마시러 갈게요 졸려서 그런데 일어나서 공부할게요 많이 하죠 많이 봤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연습을 합시다 한 번에 하긴 힘들 거예요 시간을 조금 조금 늘려나가자 30분 나는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해 40분 50분 그러면서 몇 시간 몇 분까지는 해야 돼? 100분 수학 100분 동안 최대한 집중도 하자고 그 연습을 고1 고2 아직 시간 많잖아 지금부터 하면 돼요 꼭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3 되면 모의고사 많이 보잖아요 모의고사 볼 때 제발 아 난 등급이 중요해 아 몇 점 나 실수 틀렸어 이것보다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9시간 동안 집중해서 내 모든 것을 쏟아내는 연습 정말 모의고사 볼 때 수능이나 생각하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지 말고 정말 집중해서 한 번 문제를 시험을 풀어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내년에요 알겠죠? 연습은 실전처럼 좋습니다 자 마지막 머리입니다 공부의 시작은 마음 다지기였다면 마지막 끝은요 머리입니다 머릿속에 잘 넣으셔야 돼요 머릿속에 잘 넣는 방법을 인강 활용법으로 말씀드렸고요 머릿속에 넣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최고의 학습법 알려드렸습니다 항상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잘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연습을 하세요 책을 보고 의자 앉아서 책을 보고 손에 펜을 잡고 머리를 쓰는 것만이 공부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안 가지고 운동장을 거니러 줬고요 제주도 얼마나 좋니 주말에 올렛길 걸으면서 힘든 올렛길 말고 쉬운 올렛길을 편한 올렛길 걸으면서 한 주 동안 내가 뭘 공부했지 한국지리지형 한반도 형성이 뭐지 해안퇴적지형과 침실지형 뭐지 생각하면서 한 번쯤 걸어봐요 생각이 안 나면 조금 우리 메모해 놓은 거 참을씩 보면서 아 이거였지 하고 생각하고 아 좋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수험생활의 끝은 우리 오늘 이야기의 끝은 무엇이냐 아무리 내가 얘기한 걸 잘 듣고 머릿속에 잘 넣고 마음을 잘 편안하게 다 잔다고 해도 이게 없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실천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 편안하게 가지세요 어차피 서른이 되면 30대 후반이 되면 우리 애 한 명 두 명의 아주머니가 될 겁니다 아니면 골드비스가 되거나요 67시 되면 경로당 할머니고 아 할머 너 6시 가서 서울대 가더니 여긴 너 똑같네 대학 얘기 안 해요 어차피 우리 똑같이 늘고 가 근데 우리에게 미련이 남는 건 뭘까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그 일을 하는 데서 대학이 필요하지 않다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면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정말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공부가 필요하다면 지금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에요 치과 진료처럼 대학교 가서 할 거야 나는 대학교 졸업하고 할 거야 하면 그때는 대여 가능합니다 하지만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이 참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어어 무슨 뜻이죠? Without hate without waste Without hate without waste 무슨 뜻이죠? Without hate without waste 뭐예요? 주장은 서두르지 마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서두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급해 할 필요 없어요 서두를 필요 없습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공부를 하되 우리 고1,2 시간 많이 남았거든요 충분히 여유롭습니다 너희도 성적 올릴 시간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알겠죠? 네 네 공부의 시작은 마음이었고 끝은 머리였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얘기했던 내용 다시 한번 우리 머릿속에 정리해볼까요? 정리가 공부야 얘들아 나는 너희들한테 처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대들 사랑하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나든 그치? 그리고 우리 국가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EBS 강의든 그치? 그리고 그 다음 뭐죠? 마음은 편안하게 편안하게 먹고 단단하게 먹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대학 공부가 필요하다면 공부를 하세요 지금이 가장 적기입니다 늦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느냐 인터넷 강의를 확실히 활용하세요 인터넷 강의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죠? 첫 번째 계획을 세워야 돼요 불편함을 버려야 돼요 계획을 세우고 핸드폰을 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멈추고 생각하세요 수업을 들을 때는 멈추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복습을 해야 되는데 세 번을 해야 됩니다 수업 끝나고 대략 20분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복습할 때는 어떻게? 눈을 감고 생각이 안 나면 책을 펴서 확인하고 세 번째는 그렇죠 일요일 주말에 한번 몰아서 공부를 할 때 잘 기억이 안 나는 것은 책을 보고 안 되면 인강을 그 부분만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복습을 하십시오 오케이? 자 그리고 대입에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입은 수시 정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다? 수능 고득점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겁니다 수능 고득점을 위해서는 인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또 수능 연계 70%인 EBS 교재를 세 번 정도 보통의 노력만 하면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였죠 여러분들? 최고의 학습법 뭐지? 그렇죠 질문해야 된다 질문하는데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요 수업 수면시간 수업 집중할 수 있습니다 수업 자세 전투적으로 그 다음 엉덩이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집중력을 길러야 돼요 엉덩이 너무 좋아 자 마지막 이제 마지막 뭐지? 머리입니다 지금 하는 거 머릿속에 잘 들어있는지 항상 확인하세요 책을 보고 머리를 적어야지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 확인해 보세요 말을 해도 좋고요 아니면 백지에다가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머릿속에 있는 걸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지? 행동 행동을 하십시오 실천을 하십시오 We're out Ace without waste 알겠죠? 자 여기까지 양성이었고요 우리 대정여자고등학교 고1, 고2 여러분들 수능 대박나시기를 선생님이 끝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BS 보면서도 활용품을 잘 몰라서 잘 공부 못했었으니까 공부 생각이 잘 안 몰랐었는데 이거 듣고 이제 어떻게 할지 알 것 같아요 땀이 적었어요 멀리서 와주셔서 되게 감사했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이남성 선생님처럼 멋진 사람 돼서 다음에 또 만나 뵙고 싶어요 부모님이 말한 것처럼 열심히 하고 나이 고1, 고2, 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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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안λη심 고2 소녀 고2 고2 señ 고3 고3